사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성년들은 환상이오 아리들은 그의 그의가 주의 영위하며 사녀들은 깨어날 것이오 성년들은 환상이오 아리들은 그의 그의가 주의 영위하며 성년리여 이를 받아서 성년리여 우리에게 이하여서 아리들아 계시죠? 혹시 주시는 분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가 아쉬운 삶을 찬양하고 찬양하자처럼 시 대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예수님과 앞선 것이 있다면 그 앞에 놓인 것이 있다면 그 순서를 바꾸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순서가 바뀌면요 똑같은 두 개가 있더라도 순서가 바뀌면 하나는 좋은 결과 하나는 나쁜 결과를 나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과 가장 우선이 되는 그 모든 조합의 속도를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하자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신 주 앞에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자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신 주 앞에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신 주 앞에다 아멘 아멘